음악 고려대 보안연구실과 소프트웨어 보안연구소 출신들의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꿈꾸는 팀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안전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위한 파수꾼 수호의 박지수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수입니다.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호는 블록체인에 신뢰를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바로 금융시장에서 빼내야 빼낼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유니콘들은 간편결제라고 하는 편리함을 바탕으로 유저들을 모으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엄청난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은 무엇이 될까요? 저희는 감히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은 2014년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넘어서 비금융 서비스인 메신저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결제 시장을 넘보고 있고요. JP Morgan이라고 하는 은행은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블록체인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견한 문제는 바로 신뢰였습니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블록체인 계정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블록체인 계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은행에서의 계좌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식별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지는지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계좌이체를 사용할 때 쓰는 어떤 계좌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네 가지 중에 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에는 우측의 두 명에게는 여러분들이 사기를 방금 당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신뢰 정보 혹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는 이러한 기술들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는 블록체인의 특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 특성상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있었던 거래 내역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 익명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익명성을 만약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식별이 가능하다면 이 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5월 7일에는 경마에 암호화폐를 썼고 8일에는 어떤 불법 자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부터 돈을 받고 그리고 9일에는 빠칭코 슬롯머신을 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줄 생각을 하지 않겠죠. 이러한 식으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앞으로 블록체인이 금융서비스화 될 때 가장 필수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데이터가 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블록체인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저들이 활용하게 되는 유저 계정, 앞서 말씀드렸던 밥과 같은 계좌번호와 같은 유저 계정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마치 사람과 같은 식으로 어떤 특정 에이전트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을 하거나 어떤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블록체인의 기록이 담겨지게 됩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계정 종류 중에서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유저 계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해킹, 스캠, 랜섬웨어 등은 최근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트렌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을 때 내 계정으로 돈을 오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너의 파일을 뿌려버릴 거야, 잠가버릴 거야 하는 식의 협박목을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식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자금세탁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들을 숨기고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이런 수상한 트랜잭션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랙트 개정은 작년 IBM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발포된 이더리움 상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95%는 하나 이상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더 집중하게 된 원인은 배경에는 저희 코파운더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 저와 같이 공동 창업을 했던 고려대학 창업을 한 고려대학교 2.2조 교수님, 고려대학교 5학조 교수님께서는 저와 같이 블록체인 상에서의 컨트랙트 취약점 분석과 블록체인 상에서의 디도스, 본넷 등을 탐지하는 기술들을 같이 개발해왔습니다. 저희끼리 단순히 연구실에서 기술만 개발하는 걸 끝내지 말고 실제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수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 데이터를 쌓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당장의 어떤 가치를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테이블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저희 수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0배 넘게 공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상한 트랜잭션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디도스라든지 본넷을 탐지하기 위해 썼던 기술들을 블록체인에 응용해서 적용해서 탐지하는 기술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 1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코드 V가 만약 프로그램 2에도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약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라는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취약점 분석을 하는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 패치라고 하는 취약점을 해결하는 데이터부터 취약한 코드를 추출해서 그걸 모두 DB에 쌓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에 취약한 코드가 있는지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술과 개발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화에 성공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사스의 형태로 스마트 컨트랙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먼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엔진을 활용하고 있는 람다 요륙의 루니버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저희 부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누구나 개발 지식이 없더라도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주목을 받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최근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자가 사용하면 안되고 고액의 현금이 거래됐을 때 금융감독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대신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현재 주요 거래소들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짧은 기간 저희가 약 1년 정도 팀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고객들 유치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해킹팀은 다양한 국제적인 해킹 컨퍼런스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회사들의 취약점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수사 자문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국내외의 리딩 보안 연구실과 협업해서 보안 기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바이낸스나 오피트와 같은 국내외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개최하는 해킹톤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공개를 하고 최고 기술상 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저희 API를 공개하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사인 조셉 루빈의 회사 컨센시스에 투자를 받고 현재 컨센시스에 많은 서비스에 저희 기술들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스 형태로 개발했기 때문에 일정한 돈을 주고 구독하는 구독 모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안 컨설팅을 하거나 투자 컨설팅을 하는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쌓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스크나 신용 데이터를 추출해서 은행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팀이겠죠. 저희는 석박사 수준의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화이테커들과 함께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언가 안주를 한다기보다는 기민하게 시장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선점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블록체인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활용했을 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수호의 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컨센시스에 투자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투자를 받을지 궁금하나요? 네 물론 이제 투자에 긴밀하게 협업을 하다 보니 너네 왜 투자했어?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처음에 컨택을 했을 때는 스마트 컨택트 취약점 분석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AML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컨센시스 에코 시스템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컨센시스 에코 시스템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플레이어로서 기대를 많이 해준 것 같고요. 장기작으로 이런 암호화폐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다 보니 저희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줬던 게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최신 기술 발표하고 나면 질문 잘못하다가 실수하실까 봐 잘 안 하시거든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교수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분들 질문하셔도 좋고요. 투자 관련 질문 빼고는 다 받아들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대상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까 소셜 네트워크 자료에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다크웰에 있는 데이터도 분석 대상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20배가량 많다고 했던 데이터들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수를 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결국에 저희가 데이터 회사로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뢰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저희의 밸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미디어라든지 다크넷과 같은 곳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믿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을 그대로 크롤링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데이터랩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해커분들과 같이 분석을 하고 실제로 얼마나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들 수 있는 문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는가인데요. 최대한 많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패턴이라든지 머신러닝들을 통해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데이터들은 빠르게 쳐내고 조금 추려진 데이터 안에서 저희가 멤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가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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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